더 빨리 끝나는데 인구수가 20 차이가 납니다. 뭐 뭐다? 어... 오랜만에 듣네. 뭐 뭐다? 호주 오메이팅도 뭐 뭐다? 호주 오메이팅 나와. . 어... . . . . . . . . 관주안 오오오오 그리고 이 버서커가 로어를 받으니까 질이 확실히 드라보다 훨씬 세게 인파되고 아 그렇네요 지금 데미지가 맥때미 45에서 85 지지에 지지가 지금 더운거인데요 아아 빙쉐 아직 안 PTR 안나온거 같은데 오늘 밤에 나오려나 아 이거 주말인가 아 이거 주말인가 주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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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인 선수도 요즘 L.E.컵인가 옛날 버전 Q.B.A. hype Q.B.A.Y.컵 Q.B.A.YU. 아pie Q.B.A.Y.컵 Q.A.Y.컵 Q.B.A.Y.컵 Q.B.A.O.P Q.A.Y.컵 Q.B.A.Y.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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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A.Y.컵 어떤 팀이 있을까요? 그냥 하나씩만 하는 거야, 끝나고만 해요. 어... 누가 이겼습니까? 어떤 팀이? 아... 어... 로 라이엇, 그리고 레비리스. 아... 이 두 사람이 좀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아, 로리스와 레비리스는 두 명이요. 아, 네. 그래야 이제 3-2로 저희가 끝을 내는 건데. 아님, 포커스가 이제 지게 되면은, 이제 라비리스 또는 해결을 가냐 안 가냐 가니까. 아, 그러면... 다 이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캐릭터가 흐릴 수는 있는데, 좀 확률이 낮은... 근데 또 확률이 좀 상대받아나서 저는... 이렇게 лич밖하고ου. 이건 조금 commun이 안 라이브를 준비 하니까.. 단 마지막 verein вами. 언유전을... 어느구... 아까 Crank out,OH. 너 진화에서 이긴 이기가 너무 힘내도록 지켜놔 아이 띵크 나이트 사이트 량 번? 노? 끝? 뭔말지? 아아 그 로트라 비절 아 빙쉐 그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예주했다 그거 나뿐만 아니라 핑쉐처럼 일반인 시청자 입장에서는 유저들 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같은 데 글 보면 외국 쪽 서양 쪽 커뮤니티 보면 울트라 비전 2티어로 아 일투어 도시 룰로 룰백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미국에서 일하는 식으로 관계가 있는 상황 뭐야 그리고 국룰 배달에 대한 얘기 비싸게 엔스는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아.. 전수랑 하는게 제일 좋으셨는데 핀거 보면 제가 아기의 박스에 미끄러진 스타일인데 아마 핀이.. 150, 150 정도인데 그래서.. 근데 저는 한 사람의 경험은 제일 좋아하기는 해서 이 전체적으로 나일전은 제일 좋아서 희한 언제서 지내요? 휴먼전을 싫어할 만한데 아니 휴먼전은 솔직히 최근에 싫어하는 게 많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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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가 일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가봐요 자꾸 다른 사람이 있김에 넘어가고 말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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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별빼만 할 뻔 세심하게 하진 않는 것 같고 한탄에이 2라운드에 대해서는 너무 상싱합니다. 안전하게 연구하지만, 그냥 사용할 수 없지만,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2라운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No Sea In Night. 우타비는 이태어에 계속 있으면 밤에 안 보인다고 쓸모가 없죠. 그렇죠. 첫날 밤에 쓸모가 없어요. 다음 두째 밤에는 쓸모 있지. 첫날 밤에는 쓸모가 없죠. 첫날 밤에는 쓸모가 없죠. PTR이 100% 안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네. 키포85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고. 패치 가능성이 좀 이상하겠네요. 제가 3차가 좀 묻는 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 워낙 2차에 대해서 여기저기 좀 까니까. 저는 솔직한 신명을 말하자면. 그냥 키포를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키포85는 훨씬 편하거든요. 본인 기준으로. 어차피 용캠에서 그냥 무조건 프리스트 폼드 스타일이라서. 네. 그런 면에서 멀티하면은. 사실 키포85는 훨씬 편한데. 나인들이 이제 이런 거에 약간. 약간 사기를 당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기는 해요. 다행히. 자 씬이 일단은 또. 이몰리션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이몰리션 시작을 안 하거든요. 하아. 그래도 이거 좋은 거 같아요. 맞죠? 템이 좀 합격해. 적인 사냥. 어 오케. 이러면은. 그래도 괜찮죠? 방어템 하나 나와주면. 그래도. 탈클러 리젤링이 있는데. 이거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 우택이. 이몰 찍을 때는 저는 탈클러보다는. 흥릉이 나은 것 같아요. 이몰일 때는. 이배를 아예 안 찍으니까. 아아. 아 그러네요. 차라리 그 이베이전 탈리스만. 나오는 것도 테스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베 찍으면 사실상. 내가 상대보다 스킬 하나 더. 발전시장을 하니까. 그 우택이 사나요? 아. 카오 메탈 사더라고요. 이게 앞마당 잡는. 상대한테. 이게 중국라일들이. 꼭 이렇게 하더라구요. 나는 템 3개. 너는 1개. 이렇게 쌈거는 스타일. 아. 아. 템 개수로 밀어붙이는. 하면 이제. 멀티. 앞도 약간. 너 절대 뭘 생각하지마. 그런. 네. 계속 그냥. 아처 숫자도 똑같이 맞추고. 계속 앞에 서 있어가지고. 싸우고. 계속 거는 스타일. 이게. 컬러스럽게. 중국라일들. 중국라일들은. 보통은. 컬러풀 카운트. 이렇게. 그루비가. 오. 패치노트. 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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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봉치쇼? 아 그룹이 패치노트 이라는 말이죠? 아 그 패치노트 자신있음 그래 탓은 이시야다 동무이 패치노트 이라는 말이죠? 어드바이스 대툴 위키니 왜 샤오메 아 왜 이 경기를 참가하느냐 아 슈실라 칼라 아 콩츄 칼라 아 아 아 아 저 오크덴 나이트 아플 현재 밸런스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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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0 100 50 50 뭐 이런 이게 다 화면 몇 대 몇 아 그 그 4,5? 5,5? 4,6? 5,5? 이렇게 좋은 아 아 오크 플레이어에 올 띵크 애니 인바? 하하하하 아이씨 나이도.. 오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나이트에플 사기라고? 네 왜요? 왜요? 진짜 아직도? 싱니 어 이제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쟤 근데 많이 버프시켰었잖아 그렇게 많이 따라왔는데 더 뒤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리우가 뭐냐 류 류는 안예 류? 이거 아직 서줄래요. 판다 문을 원샷하오. 어크 나우츠 여우 웬티파. 어크는 머리 문제였다. 응. 또야. 아니. 부족한 게 없이 어크 이제. 이제는 뭐 좀 더 안 되는 거고. 네. 초반에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기 싸움이 중요한데 장계도. 아 누가 먹는데 신이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드라이도 먼저 잘 물었고요. 어? 안 돼. 너무 아쉬운데 커니? 그래도. 자 숫자 차이 숫자 차이. 숫자 차이 무시 못합니다. 킵파움 노리고요. 이거. 자 이번. 지금 이득을 많이 가져가나 싶은데. 그래. 넬스 스톤. 아 근데 이거. 시시가 조금 더 잘 싸우고 있는 거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어. 저는 이득. 확실히 많이 본 거 같아요. 시시에서는. 네. 헬스 스톤 뺀 것도 중요하고. 드라이워드 둘 잡았고. 맞춰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니까. 아 여기 근데 내주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집 가면은. 100p나 코넬라 하면은 공물이에요 진짜. 에니 어크? 어 이제. 어 잠깐만 이거. 카오 곰이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어 그러네요. 드라이워드가 지금 숫자가 부족하니까. 일단 드라이워드부터 많이 찍고 있네요. 고무를 아직 안 찍었습니다. 체력. 헬스 스톤 써가지고. 이제 뭐. 리쥬 딸깍 하면. 이제. 아 2대 8이랍니다. 아 이거. 아이고. 드라이워드. 쇼조슈. 양먹. 이제는 역으로 드라이워드가 없는 시니. 시니도 드라이워드 빨리 뽑아야 되구요. 와. 여기서 지금 몇 번째 싸우나요. 여기서. 하하하. 히파. 히파 그냥 포탈 누르고. 아 못 눌렀어요. 아 이러면. 히파 그냥 포탈 누르고. 아 이러면. 아 이러면. 히파. 와아 경험치만 시니가 먹고. 아와 나 지금 이곳을 떼고. 지금 보면은. 지지. 응? 지지를 좀 빨리 쳤어요. 가. 2대 0으로 이번 대회에 첫 승. 안 해요. 히이. 진혜지로 쳐라 신타이 짜러 아 굴욕해서 그리고 나갔답니다 아 근데 드라마 죽은 것도 너무 어집네요 미주도 몇 분 먹고 있었는데 그 어볼 안풀었어도 키퍼 안 죽는 거긴 했거든요 그렇죠 반피 이상은 있었는데 에이 오마이야 반다 몰시시해요 일단은 음 1대1인가 이 일단은 1대1 뭐 오늘 방식은 승자전 방식인가 1대2 0 1대1 1대2 1대2 유진쓰류? 지금 보시는대로 나을 때 휴무는 2대8이고 나을 때 오크는 2대8이고 휴무는 2대8이고 휴무는 3대7입니다 어? 나 화이팅 그거 아닐까요? 애니가 제일 다 앞에 있고 다른 종족들은 뒤에 숫자들 그래서 오크8, 휴무는 7, 유디는 6 유디가 6밖에 안 돼? 유디가 6밖에 안 돼 휴먼이라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오크랑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건 소수화이자 그루비가 패치노트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타올은 2티어 아닌가 싶어서 그런지 3티어로 다시 룰 빼줘야 된다고 하고 또 하나는 오크홀을 더 빨리 10초 단축시키려고 하던데 첫 사냥 용켐을 잡을 때 ㅋㅋㅋ 그룹이, 그룹!! 그룹은 그 자기의 새로운 고단이고 말이에요. 그룹은 여전히 family 도전하다고 생각하면 기적도 빨리하고 있다면 모든 종족들은 더 어려워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메이 DIRECTION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번째 게임은 방스 견윤유디 그 플러스 4짜리 링 있으면 언제드 이길 수 있답니다 아아 그 초반에 아이템 근데 링을 다시 롤백을 해도 될 것 같아요 3이나 한 단계씩 낮춰도 될 것 같긴 해요 링이 아닌가 있어야 되나 아이템은 애니는 쓸데없는 거 버프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걸 버프해야 되는데 자꾸 마자나 히프라이더 글레이브스로 이런 거는 얘기하고 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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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비가 그런 적이 있어서 아니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그 최근에 그 그 강의가 더 좋은 것 보체 틈 신옥크 왕자 아 그 불닷은 오쿠 오쿠 플레어 말만만던다 마음대로 고친데요. 도전소를. 도전소를. 마음대로 고친데요. 아, 그 체력 회복하는 스킬을 줘야 된다고. 아, 글이 더 홈이니까. 근데. 근데. 제 말 많은 프리스티스 있잖아요. 잘 안 쓰이는 영웅. 걔가 회복 능력이 있으면 낫겠죠? 이왕 줄 거면 스킬을. 계속. 이제는 phosphorus 기능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christian의 스킬이 있는 게. 이제는 부엉이 스킬. 그냥 싹 바꿔버리는 것 같아. 부엉의 영웅은 회복. 너무 과장하게 조금 더 더 이상 투명해 한지 더 긴장하고서 내가 팀이 안 좋아하면 1991 이 기능은 너무 아름다워 으아아아 이 기능... 다 faire 그리고 이게 좀 한양 코스 발전 그런 것도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자기 앞에 주황색을 먹었잖아요. 그 보석거 트래퍼 먹어버려 있는 건비를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나는 바람이 PTR 3차 때 아 나 이때 또 버프를 안 시켜줘도 괜찮으니까 다른 정도 너프만이나 좀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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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R 3차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또 야 네 빙셋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구맥권 좋은 사람도 컨실이 생각보다 별로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요. 컨실은 결국 이제 가운데 빼먹기가 중요한데 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사이 카슬 어 어떻게든 세컨 나가지 나오고 이게 그 이게 그거네요. 이게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때는 이제 전에 했던 것 처럼 승자전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나 봅니다. 그래서 카우가 또 나왔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터미 연약olor achieve 받을 때는 또 다들 좋아하는게 아니라 네가ygook 시작을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긴 하니까 네 다른 영웅들이 만약 폴이 셌으면 은 연열때 기가 세니까 싫을 수도 싫을 수도 해서 염 그래서 롬虎가 너무 강한다면 아마 아무도 안 좋아하지 않는다. 네. 안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면 롬虎가 너무 부드럽고 다른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디에이치. 첫 여로 디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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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님의 활약 한번 볼 수 있나요? 가우 디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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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끝난 줄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스마트한게 하나 있네요 스마트요? 아니 이 비서 죽었어 아 진짜 저 지금 빨리 왔어요. 쌍거슬러 쌍거슬러 쥐지마 유리 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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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en제가 될까 멀티 견이 생각보다 잘 통했어요. 그리고 사라가 생각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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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緯의 손 들인검박준 encont 우고 이라고 원두어스 너무 굴을 많이 박ha 한다 baw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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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티케이 샤워 오오 캔슬 안되면 어쨌든 네루비아 완성되면 데모드로는 견제가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소함물이 있는게 아니니까요 아니 왠지 지구라 스팅킹하면 구울이 사니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더 아쉽죠 마지막이 아 나 싱거 초반이 좀 빠르다 아 아 아 엠싱공 there 因为 如果 刚才那个是 healthy 的话 就能 给围住了 对呀 平行 我也 survive 흐흐흫 지금 어... 뭐 디플레이 좋아하면은 따로 사냥하고 따로 견지하고 쓰읍 어허 뎀다 누리에다 누리에다 누리사어 어허 맵 구독권을 꽉 잡고 안내해주고 있어요 카오가 아하 어 진짜 풀리그때 아쉬웠던 모습을 오늘 완벽하게 씻어내는 그 모습 그렇죠 플레이오프만 잘하면 돼요 아 그렇죠 이게 큰 무대에서 이기는게 결국 중요하거든요. 네. 상금은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데모는 그렇죠. 6시로 따로. 어 워드 살렸구요. 워막타도 안치고 깔끔한 플레이 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완전 망했어요. 3DDK 어어 이아링 보단시 어어 어어 포탈을 대고몰로가 왜 대고를 때리지? 도원은 운이 좋았네요 솔직히. 어. 일단 포탈 잘 태워가지고 한숨 돌리긴 했고. 어. 가골 뽑습니다. 아. 그렇죠. 스마트한 아. 쥐. 이아린 쥐. 티엠쿠이. 맞아요. 티엠쿠이가 지금 답이긴 해요. 이거. 핀드 핀드 갖다가는 음. 타이밍이 안나올 것 같다. 지장님들이 많이 죽어봐줘. 지장님들이. 타이밍이 안나올 것 같다 보니까. 그래서 가골이 나온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예 알파는 나잠아. 보호다. 티엠쿠이. 그래서 티엠쿠이. 정전. 카호는 티엠쿠이 봤으면 베스트는 티포 가는 거게. 베스트고. 네. 역전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드라이어드로만 갔다가는 나중에 언데드 쌓인 병력에 힘싸움이 안될 수도 있어서. 이럴 때 웰스프링이라도 눌러두면 되거든요.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더 잘못이 아닌데, 뭔가 계속 쉬고 있잖아요. 윈드 짓습니다. 더이아, 윈드, 양거 윈드. 두 개째. 두 개째. 두 개째. 한 점이라면 쉐더가 없다네. 아부관리가 확실이 좀 어려울 수 밖에 없더라구요. 네에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50 전에 이렇게 하나씩 달리는거 1,0, 2개 더 굉장히 안좋습니다. 하우드 근데 50을 워낙 세이브 잘해놔가지고 군방 삼삼 찍고, 만약에 쓰레기 윈드에서 먼저 공중을 제압해버리면은 아까 못했는데요. 윈드가. 3드 히어로! 판다! 어, 정말 좋아요. 음, 그래요. 판다도 괜찮아요. 아직 사냥터가 좀 남았기 때문에. 나이트 에프 진영 근처에 있는 몬스터만 사냥해도 판다 3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뭐라 준다면은 경험치를. 근데 지금은 사냥터가 왔어서 펜더가 괜찮은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케이스 잡고 다섯 잡고 하면. 어흥! 여기 나이들 남 여유가 없으니까. 국방업에 있는 싱글로 찍을 거예요. 목박합니다, 남과. 오십시오십시오십시오. 다섯 잡으 gol 피 بی 안 돼! 판다 영랩 몰아줘! 아... 혹시라도 언디드가 또 후위 공격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사냥해서 해주기 위해서 또 같이 사냥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판다 2랩이면 충분하다 근데 어차피 슬립 한 2번 쓰면 2G熊猫은 더 좋은데 일단 공중은 히퍼가 다 녹을 겁니다 별로 없어갖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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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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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 노우 아... 이게 팬더가 3이 안되면은 뽑은 이유가 좀 없어지긴 하거든요 어... 대체 라이... 실제로 안됐고... 좀 마우 메가시 메가시 허어 쉐이 에이! 아... 아이요 어... 곰도 줄줄이 소세이저 경험치 쭉쭉쭉 들어갑니다 언디드에게 어... 아 감사합니다 음.. 네.. 하나 당신의 득션은 claro 있습니다. 아 예 여기 지금까지 잃shade가 비율 트럭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확 이제 해안? dare 깜짝ologically 흐릉어서 반 Nope 저같은 유기는 바라보이 pars文 пятра 나엘이 약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싸웠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공중에서 쉽게 앉으려면 히포가 과거의 숫자만큼 비등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체만큼은 수리 자만큼이라도 눈 깜짝해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자영이 승자와 하니 천국이 분명히 수리하고 있는 수리 만약에 선글이 시작되면 이번 판, 솔직히 나이트에프가 고우를 되게 많이 잘라내면서 많이 유리하긴 했었어요. 근데 또 언데들 각오의 한방에 역전돼버렸네요. 사실 카오가 세컨드 판더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그 대신에 구우를 좀 덜... 잘라낼게 구우를 많이 못 잡을 수도 있겠지? 중간에? 음... 아... 아... 히퍼를... 이게... 굳이 팬더가 없었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팬더가 없다고 해도 히퍔가 가고 있자만큼만 뽑아져 나와서 뽑혀져 있어서 싸울 수만 있다면 충분히 싸우면 됩니다. 억글만 잘 되고 하면은... 억글만 잘 못 잡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이 쟈퍼를... 이 쟈퍼를... 이 쟈퍼를... 그... 어... 그게 안되나꼬... 이 쟈퍼를... 이 쟈퍼를... Dyck! 이 쟈퍼를... 멍에... 이 쟈퍼를... 이 쟈퍼를... 지금 뭐시냐 로라 역시 팬덤 3이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에 미치긴 했는데 저는 팬덤 3이 되었다 하더라도 방금 쉽지 않긴 했었어요. 공중이 좀 익숙하긴 했어. 이 부분은 비포가. 왜냐하면 어차피 힐링 스크롤로 버티지 않습니까? 그 정도 팬더 불 데미지야. 누적이 되면 좀 아프겠지만 피해가 되겠지만 일단 힐링 스크롤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으니까 불 데미지는. 안 effective. 지금 тебя힐을 하고 Pi약팔을 치면 해봐. 이거 난리나는데 안 돼? 그대로 플리든, 그대로. 괜찮습니다 이거 먹고 프리스 먹으러 가면 되죠igans. 이거야죠. 일단은. 이번에도 뭐이티? 뭐지? 오오오오 디토네이트 파올로 이젠 파올로 이씨 초반엔 잘해요 좋아요 가호 방금 거기에 공기를 준비해왔는지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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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코앞에서 문외를 지는건 또 좋았어요 이거 폴이 날아올때 바울티는 시고 있나요? 파올라이 치프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디토네이트 이야아아아 이게 멀티인 줄 알고 위습 계속 찍으면서 베oria느라고 cases 편안하게 정신은 없어요 erk 스텝片 사용도 적극적으로 맞추네요 그리고 다음 시스템이 정말 지지해. 일단 한 번에 서는 드라ездные 씬은 제3개째래, 그래서 이제는 4개째래요. 지금 이 사진동이 5개째래. 그러면 나얘work도 늦기는 해요. 위스템은 쓴 만큼 뽑아야 돼서, 대신에 그만큼 더 응답하고 피해를 주긴 해서. 이번엔 아예의 데이터에서 그런 công지 좀 더 늦은 나가요. 이제 상판이 더 늦은 데이터에서 큰 미는 데이터가 돼. 네,게 다 망치기가 어렵네 근데 아직 괜찮지 않나요? 그sty는 엔데드가 도티클로 했던 거네 네,아... 불안한가요? 이게 헐훈이가 없으니까 엠신공이 쉽지가 그렇게 많나요 오늘이 있고 없고 차이가 또 커요. 엠신공 유무가 갈립니다. 끊임없이 괴롭혀주고 있어요. 카우이 계속 안 하고. 12시까지 일직선으로 못 뛰어옵니다. 나이를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렇죠. 이게... 아... 에잇! 낮이야! 저기... 테크가 차이가 난다. 아 잠깐만. 아 근데 스브가 없어서 큰 위험은 안 될 것 같고. 어어어... 천공? 부스, 레이어, 어널린. 천공이 엠신공인가요? 아니 천공도 웨이샤. 천공이 엠신공이에요? 네? 천공이 엠신공이에요? 웨이샤가 엠신공이에요. 웨이샤! 웨이샤 효율 떨어뜨리는 아이템이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언데드가 크롭이 약간 빠르긴 하네요 15초 가량 빠른 것 같고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언데드가 햄을 네 용구템을 너무 잘 모았는데요 용구템 위주로 잘 먹었고 나이트헬프가 결국은 용구템을 느리게 먹다보니까 데몬삼을 가지고 굴려나가는게 좀 느립니다 데몬삼 빨리를 쓰면 밀어넣고 센터 상점을 두개 다 먹는다던지 지금 하려는 것 같죠? 왼쪽은 큰 것만 빼먹고 오른쪽으로 올클 한다던가 그래도 땡기 때문에 워드가 잘 움직이고 있고 그러고보면 카오가 와차를 많이 안뽑은 것 같기도 아하 매트로 너무 더해지 좀 딜밀템을 더 원하긴 했을거에요 주기만 뽑았네요 아하우 아하우 투어 2개 이제 아 저 휴지로 레빈님 눈물 닦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픈다 네 반창고로 드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아하우 템이 아 템이 안 맞춰줬어요 센터에서 두 가지 두 군대 사냥했는데 아 아 아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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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던지는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언데드의 아이템이 공격력 플러스 오브킴의 20이거든요. 짱 샀어요. 짱 샀어요. Do you think who is best UD player in history? player in history? 하다보니까 뭔가 자꾸 언데드를 응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탈트! 탈드! 탈드! 카우와 신이 1경기 같은 게임이었죠. 유리했던 게임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뭐더라? 며칠 전에 해피 선수랑 콜로플 선수랑 할 때 해피 선수가 자기가 지면 끝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했거든요. 일단 서로 사냥모드 소유세 다 끝나갑니다. 이제 교전할 때 됐어요. 콜로플이라고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렌지 모드가 이제 막상 완셔라. 아 예 라이. 예전에는 어찌됐건 간에 나일이 탈론이라는 최종병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박을 나지야 어... 나지야 일단 무조포션 써줬고요. 지금은... 우디가 금방 끝나요. 아 근데 이거 지금 그... 어차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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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안... 아 근데 그래도... 이거... 라이트 탭도 잘 쏘고 있어요. 아 예전에는 안정되면 이제 힐스 살 수 있고 뭐 푸션도 살 수 있거든요. 아 예전에는 안정되고 아 예전에는 안정되고 이제... 힐링 스크롤 하나는 먹어줬고요. 상장에서. 자 무조포션 다시 하나 먹고 아 예전에는 진공 부족한 테이프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기 블라이트를 위어서 네... 쭉쭉쭉 찹니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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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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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야맬링 ㄹ 어, 나지야! 아, 나지야! 아, 나지야! 아, GG. 야, 매우 아예는 비싸라 제 기억에 플레이 그때도 이길만한 게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카오 선수가 좀 컨디션이 안좋거나 좀 되게 바쁜가봐요 레더할때도 뭔가 진짜 건택이 왔나 싶을정도로 이해가 안되는 플레이가 너무 많고 아까 저거 그니까 저거 그 뭐지 처음에 언대의 기지앞에서 싸울때도 저기 워막타가 안났으면 2렙이 빨리 되면서 이제 더 재미를 보는건데 1렙이다보니까 그 어택을 넣기엔 베나한테 칼질 은근히 맞는것도 맞고 이제는 포커스가 해줘야되는 상황 포커스가 추락하나 봅니다 뭐 쓰지 맨 주장 주장 상식적으로 저희가 그럼 이제 에이스 미치를 포커스 선수를 내보낼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2명 다 잡는다고 하면 네 근데 저는 이제 언어전 같은 경우에는 어.. 언데드가 잘하면 그가 쉽지 않다 뭐 언벨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포커스 선수 같은 경우에 좀 불만을 잘 안쓴단 말이에요 올린 선수처럼 그건 있어요 빌드가 좀 다양하지 않다 인정하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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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실 겁니까? 라고 어흐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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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량이라도... 도우신... 나 괜찮다고야? 네 도우신... 일단 서치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해 jordan 오구구고고고고고 뭐하는거지? 모르겠는데. 네.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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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 자연정적 좀 해볼까? 해봅시다. 다른 종组. 해봅시다. 기타조. 기타조. 어어어 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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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인데 주말에 뭐 계획 없어요 여러분 날씨 더 더워지기 전에 어디 여행 간다든지 바람 쐬러 간다든지 산책 날씨가 좋아서 아